우리가 지난번 2016년도에는 출애극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고린도 전소 후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17년 이렇게 메시지하면서 한 해는 구약, 한 해는 신약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작년에는 구약을 했으니까 금년은 신약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고린도 전소는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응답을 또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왜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가 올까? 그 문제 오는 이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렇게 두 가지의 많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문제가 계속 올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 두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도 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올까요? 지금 이 질문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문제가 올까? 하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공격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감당할 사명이 어마어마한데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문제를 만났어요. 베드로는 사람 낳는 의부가 돼야 할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므로 베드로에게 기대했던 사명이 중단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단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사단이 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려고 공격을 하는 거구나.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18절, 19절을 읽어보는 게 더 정확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라. 아멘. 아멘.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았다면 굳이 내가 핍박이 있을 수 있겠냐.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알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일단 구원받은 하임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문제가 오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게 아니고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을 사단이 알아본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겁니다. 이야, 이 사단이 역시 사람을 알아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라는 한실의 사명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혼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편에 나온 말씀이 그거예요. 이 권한을 몰랐더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을까?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야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면 아이들이 감기로 한참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서 보면 애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원래 과실도 바깥에서 비바람 맞은 과실이 맛있지 온실 속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큰 과실은요. 이게 덩치면 크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딱 막 이렇게 막 감싸서 키우잖아요. 그 자녀의 별스러운 인물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아이들끼리 아픔도 겪어보고 고통도 당해보고 이러면서 그걸 지혜롭게 스스로 극복해가는 과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유럽인들이 자녀가 이렇게 가다가 딱 돌불에 걸려서 이렇게 하면 엄마가 가만히 있는 데잖아요. 제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서 걔가 뭐 생명이 위험하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걸 잘 보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냥 내가 더 아파 그 아이가 아파할 상황도 안 줘 그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도 진짜 큰 문제 나중에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잘 이겨내면서 멋진 전도자로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우리 아들 졸업할 때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인데 그 담임 선생님들이 부모님을 다 한 번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갔죠. 갔더니 주로 아줌마들이 왔고 이제 아빠는 나하고 두 배욕밖에 안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에 너 나한테 야단 맞은 적이 있지? 이러더라고요. 그때 너도 되게 억울했지? 이러더라고요. 네가 잘못한 것에 비해서 내가 더 많이 혼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한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세상에 나가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을 거야. 세상에 모두 네가 생각한 대로 이치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이때 생각하고 잘 넘어가기를 바란다. 내가 그런 인생에 대한 공부를 가르치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단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어떤 한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불러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너도 그랬고 너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니 선생님이 아이들을 왜 일부러 혼냈을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쭉 설명을 듣고요. 아 괜찮다.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다른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른 학생들에게 그걸 하셨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있죠.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이 광야에 40년을 가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니 취대급에서 바로 가난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는데 왜 굳이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의도한 고통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낳아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아멘 기가 막히죠. 하나님도요. 정확히 계획을 가지고 인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미워서 보낸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 사랑이기 때문에 그 길을 보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가난에 갔다 가난에 가서 풍요 속에 망하는 것은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3절을 한번 봅시다. 너를 낳아주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미더라. 아멘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게 신명계의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편안한 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 받으면 모든 게 다 평탄하고 다 좋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모든 게 다 만족하면 내가 신앙생활할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까? 내가 볼 때는요. 열 중에 아홉은 안 할 겁니다. 그 아홉 중에 내가 포함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여러분 열 명의 문득병 환자가 치유받고 나서 감사, 영적인 세계를 알고 돌아오는 문득병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아홉 명은 문제 해결되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다. 그리고 다 자기 삶으로 가버렸어요. 신앙생활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알아요. 지금 내가 물질 축복을 받을 시간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풍요롭고 원하는 데 다 될 시간표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볼 거예요. 언제까지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어떤 문제가 와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어떤 응답이 와도 이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그 풍요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정금처럼요. 자, 욕기 2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평소에 안 읽으니까 제가 읽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욕기 23장 10절 괜찮죠? 이렇게 보는 게 한번 체크도 해보세요. 자, 23장 10절입니다. 아, 이 성경구절이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 안에 불순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불신앙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그 체질이 너무 많이 내한테 끼어있어요. 전세계 3장, 6장, 11장이 내 안에 가긴 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이게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순금처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금처럼 내 믿음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때 그거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단련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행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권한을 감사로 받읍시다. 아멘! 이 영적 원리를 모르면 이 권한에 쌓여서 그냥 망하지만 이 원리를 알면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같이 돼가지고는 안 되죠. 자, 에베소스 4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쓰였냐? 이런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4장 14절입니다.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여 합니다. 아멘!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다 좋아 보이고 세상을 다 가져야 될 것 같고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게 세상의 유혹적인 풍조란 말이에요. 그거에 빠져버리면 진짜 영적인 거 다 놓치거든요. 그거에 내 마음이 가있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 어린아이 같은 수준 돼가지고는 진짜 시대 살리기는 어렵죠. 어린아이는 자기 몸도 자기가 보험 못합니다. 우리 세형이가 얼마나 여기저기 잘 깨지는지 몰라요. 너무 어려서 우리가 보면 분명히 저기 부딪히겠는데 한번 가서 부딪히더라고 어린아이의 단점이 뭐냐 자기가 자기 보호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을 지켜도 줄 수 있죠. 영적으로 어른이 상태가 되면 문제 뭐 오면 그냥 100% 걸려도 넘어지는 거예요. 저거 저 사람 걸리겠다. 반드시 또 걸리들더라. 저 말에 저 사람 시험들겠다. 반드시 또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영적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바울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전체가 유압틱 하면 안 돼요. 신앙이 장성하면서 말도 바뀌어야 되고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깨닫는 수준도 바뀌어야 되죠.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사실만 보면 그게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실은 아니에요. 실신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사건이에요. 영적 사실은요. 애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사실만 보면 누구나 시험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이면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말하는 게 어린아이 수준이면 불평불만 하겠죠. 그러나 요셉이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험될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이게 성숙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 스스로 성감해 봐요. 내가 어른스러운 신앙인인가 어린아이 신앙인인가 자, 히브리서 5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 뭐라고 쓰여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요, 말씀이 부드럽고 위로하고 이런 말씀을 듣기를 좋아한다면 아직 어린아이예요. 미션을 받고 사명을 받으면 이건 딱딱한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내 가슴이 뛰어야 장성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는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함당을 못하니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불러서 따로 이야기를 줘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딱딱한 말이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아멘 그렇게 한다면 성숙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세계복음을 이런 헌신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뛰면 이게 장성한 신앙이에요. 그냥 부드러운 말 그건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 애기들한테 주는 부드러운 음식이 나쁜 겁니까? 그러나 그것만 계속 먹는다면 그 사람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 상태에 머무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건 좋은 말은 아니죠. 좋은 음식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길 제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고 우리 교회가 강하고 우리 현장이 강해야 돼요. 아멘 이제부터 시험 들은 사람은 없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진짜 강하게 큰 사명 감당해야 되고 우리 현장이 강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을 했지만 광약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광야의 삶을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약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 꼭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현장에서 살아나고 현장을 살리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광약교회인데 그 광약교회에 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국기를 공부하면서 배웠죠. 하나는 3절기를 알려줬어요. 3절기를 지켜라. 이게 광약교회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언약입니다. 3절기를 지켜라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수장절, 오순절을 지켜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뭔지 아시죠? 오순절은 구원의 감격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수장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했으니까 그걸 믿고 담대하게 생활하라. 오순절은 지금도 성령께서 너와 함께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3절기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신 게 있어요. 언약교입니다. 성막이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장황하게 많이 나와요. 성막이 뭔가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계에 따라서 그 열두 지파가 배치할 때도 여러분 잘 성경을 보면 알지만 가운데 성막이 있으면 열두 지파가 이렇게 언약계에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계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지파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생활이 그들의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때 성막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법회 안에 있는 세 가지 내용이 있죠. 아론의 지팡이 십 개명에 있는 돌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이게 다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는 뭐예요? 영적 지도자, 목회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돌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보장에 관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의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착각을 하는데 오늘 고린더 전사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세상의 조직 중에 대단한 게 많거든요. 국가 조직을 보세요. 대단해 보이죠? 회사를 봐도 엄청나게 대단하고요. 세상의 다른 조직을 보다가 교회를 보면 교회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거든요.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단이 이기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세상에 사단은 국가도 움직여요. 사우랑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망했잖아요. 한 나라도 사단이 개입하면 흔들흔들하고 무너지고 그럽니다. 로마의 많은 황제들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말로를 끝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 이게 악신에게 잡힌 거거든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사단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교회가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영적으로 보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사단이 개입하지 못할 곳이 없는데 정말 개입할 수 없는 곳이 딱 하나 있어요. 지구상에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공격을 못할까요?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몸 20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몸 20장 28절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만든 것이 교회하는 거예요. 에베스스 5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스스 5장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이 교회에 대해서 5장 25절에 이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를 비유를 합니다. 교회가 뭐냐를 설명한 거거든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를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를 사단이 감당할 수 있겠냐? 감당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로마가 무너져버렸어요. 바리세인들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공격했는데 결국 자신들이 역사상 다 사라져버렸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통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인생이 축복받고 우리의 가문이 축복받고 우리 민족이 축복받는 길은 간단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교회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 그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시하면 그 결과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새롭게 깨닫는 날이 되길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교회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예배당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우리 구원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 백성들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예배당도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사람이 살기에 그 집도 소중한 것처럼 예배당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이다. 깨닫길 죄롬을 추구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론을 이해가 잘 안 돼서 심지어는 교회 그게 뭐요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함부로 무시도하고 이런 수도 있거든요. 이게 큰 착각입니다. 교회를 몰라서 그런 것으로 이 교회를 가장 이해를 잘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은 전 재산을 다 내놓으면서까지도 교회를 섬겼고 그 교회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바울이 교회를 가장 이해를 잘했습니다. 자 그럼 고린도교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교회는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교회 시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인데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여기를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고린도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잘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요. 아굴라 부르스겔라 부부하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무런 경제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격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바울과 함께 통했던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5절에 보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팀입니다. 그래서 세 명이 같이 팀이 돼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 일을 전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도리어 이 전도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보니까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전도운동에 도왔던 사람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7절에 나와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서 들어가 그 집은 회당의 옆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디도 유스도하고 함께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간 했느냐. 여기 성경을 보니까요. 11절에 보세요. 1년 6개월간을 거기서 복음 전했다. 나와요.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한 결과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디를 거점으로 하냐면 디도 유스도 집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집으로 옮겨갑니다.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이때 중직자들의 흔신과 사역자들이 만남으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복음 가진 사역자와 복음에 담낸 중직자가 만나면 어느 곳에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근변에 우리 교회가 교회가 강하다 할 때 강한 교회가 뭡니까? 헬스장 다니는 성도들이 많은 게 강한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강한 교회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같은 제2, 제3의 교회들을 곳곳에 다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아굴라 브리스카가 본토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경제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중심 언약이 있으면 돼요. 또 6절에 보니까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조건 환대하고 잘한다 잘한다 인정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으면 상관없이 교회가 탄생 했어요. 경제가 없어도 상관없고 핍박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약에 결론낸 사명자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탄생 의 비밀 입니다. 우리가 딱 맞죠. 우리 수준이 일단 우리 경제가 많지 않고 차단을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들이 먹어서 복음 자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조롱빛 조롱하는 뜻으로 다 내리 깔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고린도 교회가 시작할 때 모습하고 어쩌면 이게 똑같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환경이 문제가 안된다는 거예요. 언약에 결론낸 사람들이 집중해서 1년 6개월간 캠프하니까 교회가 탄생 하는 2017년도 안에 여러분이 사는 곳에 마다 교회가 만들어지는 영답 있기를 주의 여러분이 추구합니다. 아멘 인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게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보내는 서신의 첫 시작이 뭐냐면 교회가 뭐냐 이것을 먼저 설명하면서 보낸 거예요.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룹 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여 그들의 모인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분여하 그 사람의 학벌여하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은 다 교회다. 교회는 서클이 아닙니다. 무슨 친교 모임도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이 교회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거예요. 오레시모 같이 강도 하던 사람도 교회 와서 충직자가 되는 거예요. 왕족도 교회 와서는 똑같이 중직자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는 왕족 또 죄수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교회를 오는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쓰는 거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의무로 서는 것이지 대통령은 직위로 서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교회 오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권석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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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교회 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 교회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직 준비 중에 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많은 허물 속에 있다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났을 뿐이지 교회가 곧 그 허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해하면 성도들의 어떤 실수 허물을 보고 아 교회 왜 잘해 그렇게 하면 교회를 이해 못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 안에서 우리를 완성해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죽인 겁니다. 이 교회는 세 가지 큰 사명이 있습니다. 제1사명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명입니다. 교회의 제1사명이 예배사명이에요. 히브리스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스 2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 하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나와요. 교회에 와서 제1사명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이 제1사명이에요. 아멘이죠? 록펠르라는 사람이 신앙생활 10개명 중에 네 번째 개명이 크더라고 예배 시간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드린다.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있어서 다툰 일이 있거든 빨리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실패할 요인이 있거든 빨리 해결하고 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성공을 더 중요한 포인트로 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실패할 요인들을 빨리 없애야 돼요. 예배 시간이 왠지 모르게 말씀이 안 들리고 답답 그러면 이걸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중에 제1의 제목이 뭐냐 내 예배를 방해 하는 요소를 없애는 겁니다. 어제밤에 내가 너무 늦게까지 잠을 안자고 했다고 오늘 예배들 왔다. 그러면 어제밤에 밤늦게까지 잠을 잘 수 없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가장 행복하게 은혜 받고 힘 얻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배를 성공하려면 일단 복음이 이해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이 교회 앉아 있으면요.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지루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전적으로 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앉아 있으면 너무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만약에 내가 물리학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물리학 강의 하는데 앉아 있으면 제가 뭐 하고 있을까요? 교수님이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시간보다 끝날 때 저는 졸고 있다가 뜰 겁니다. 왜? 하나도 못 알아듬으니까 교회를 무조건 데려다 안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보금이 이해되어야 말씀이 들려요. 영조로는 세계가 하나도 안 들리는 사람이 예배를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허벅지를 꼬집으며 견디는 것이지 그건 예배 성공이 아니에요. 졸린 눈을 막 비벼 가면서 들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내 가슴에 감격이 와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런 시대에 미션을 놓고 나를 하나님 부르시고 지금 하나님 성취될 말씀을 내가 오늘 주시는 구나 이 깨달아 지는 것이 예배 성공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절로 30절에 보면 사벌 수가성 여자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 여자는 영적 문제가 가득 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던 여자예요. 그런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땅볕에 물을 떨어갔던 여자입니다. 그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생하는 샘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 인생의 마른 것, 내 인생의 그 갈급함을, 내 인생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그리스도 나를 깨닫는 것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영생하는 샘물인 줄 알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해요. 내가 영원한 나는 샘물이다. 이 여자가 알아들어요. 아,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리스도 그분이 이분이었구나. 혼동, 고고, 흑암의 인생을 해결할 분이 이분이 구나. 장세기 3장, 6장, 11장 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분이 이분이 구나.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모든 죄를 해결할 분이 이분 예수가 그리스도 이분이 구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라를 깨닫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 여자가 한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내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되는데 예배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전에는 이산자산 다니면서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신령과 증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왔다. 나를 아는 순간부터 그러면 되는 것이다. 오늘 제1사명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되길 주의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 가지고 예배드리면 돼요. 제2사명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제2사명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이요. 이게 초대교의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나서 이제 그들이 했던 신앙생활에 대한 한 단어를 여기다가 한 문장으로 다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는데 이게 두 번째 사명이에요. 교회에 5장 4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걸 전하는 걸 최고의 사명으로 여겼다. 여러분 18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아요. 다 같은 이야기인데 18장 5절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바울과 이 신라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뭘 외쳤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서 5장 시작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이것이 교회의 두번째 사명입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석가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쳐야 되겠죠. 공자가 그리스도하면 공자는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되겠죠.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데 이것이 우리의 두번째 사명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만 그리스도다. 왜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외쳐야 됩니까? 사도행인 4장 12절 그 말씀 때문이에요. 읽어봅시다. 사도행인 4장 12절 이래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 간 얘기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미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자, 세번째입니다. 세번째 사명이 이 진리를 지키는 사명이에요. 자, 디모대전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무슨 사명인지 디모대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여야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내라. 아멘 무슨 진리의 턴입니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터라는 거예요. 이걸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터라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리스도가 아주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러 보려면 가능 만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이만희 씨 만나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정명석 씨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죽었지만 문성명 씨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고요.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이 한 50명 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다른 나라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이 제법 살고 있어요. 여러 나라에 그들을 다 모아놓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300명 쯤 될 거라고 지구상에 그리스도가 참 많이 여기저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진리입니다. 이게 거짓 진리예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 23절,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지금 우리나라 신천지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거짓 그리스도 입니다.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아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갈라데스 1장 7절로 10절으로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충격적입니다.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교회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이거를 전하고 지키는 진리의 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사명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임을 지키는 이 복음의 대열속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모이지만 또 흩어지는 일을 잘했어요. 그들이 모이는 교회에도 있었지만 6일 동안 현장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일을 아주 소중하게 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였지만 현장에는 삼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초대교회 같이 우리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모였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평일에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일에 그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평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일교회의 응답을 꼭 누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목회자 중심 교회가 아니고 평신도 중심 교회였어요. 목사는 강당 선교사였고 평신도는 현장 선교사였습니다.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했어요. 우리 성도인들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되어선 안됩니다. 성전 리문의 안진뱅이가 한 말 그대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라는 사명을 꼭 회복하길 바라요. 자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의 구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복음 때문에 강한 성도 복음 전한 강한 교회 현장 살리는 강한 현장 이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강한 성도로 강한 교회로 강한 현장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곧 교회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중히 여기는 최고의 축복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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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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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